요즘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과연 소비자들은 얼마나 돈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속적인 통신요금 변경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음성과 데이터 두 가지를 기준으로 내던 휴대전화 요금은 이제 데이터를 쓴 만큼 돈을 내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정말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휴대전화 사용 패턴이 이미 통화해서 데이터 중심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통신사 간 요금 경쟁이 불이 붙은 만큼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비스 경쟁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끼리 서로 상대방 가입자 유치 추세를 보아하면서 요금 구조를 계속 변경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가 바뀌어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음 정권 때도 이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현재 위치나 예산지원이나 아니면 현재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보관이 있습니까? 앞으로 전면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지역의 뿌리를 내린 그러한 형태로 변형이 될 것이고 따라서 정권이 바뀌거나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작업이 계속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최 장관은 정부는 창조경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너무 조급하게 성과를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